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신캡 탈아 나왔죠 같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회에 탈아마리 주네요 오 부담없이 가면 되겠네 바로 가시작 가고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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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 자 오늘 확률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시작은 역시나 안나오죠 자 유이강재 제갈 또 세개 저번 프레이어보께서 제가 욕을 좀 했던데요 보셨는지 이번에는 과연 욕을 어 하기 싫은데 어 역시나 욕먹을지도 하고 있죠 어휴 벌써 다섯번짼데 스페셜 안나옵니다 자 하나도 나오지 않네요 어휴 씨 쭉쭉 가보자 음 세개 자 벨리카 가이 거너 아 이런 이런 자 이정 똥왕실비야 떼지 클로에 라니야 이거 몇개까지 뽑아야되나 아 이런식의 확률이면 이것도 뽑기 싫어지지 저 잡으르라니야 와아아 룩 거너 라니야 역시 역시 무빙계정답습니다 다섯개 예에에에에에에에ㅡ 오우 클레미스 좋아좋아 S상자 가야지 나는 프레이어 뽑아야되니까 와 역시 클레미스 일단 한개 나왔죠 그래도 와 진짜 안나오네 15회까지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벌써 13회째 오 아멜리야 뭐해 이거 나와서 3장 꼬꼬 젠슬러 엘린 자 15회 와 이거 참 너무하네 자 소화권 먼저 가자 자 다시 가보죠 오 예이 기대봅니다 무빙계정 항상 신캐넘 한 마리는 뽑았잖아 어때 프레이어 제외하고는 오 4개 기대해보죠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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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멜리야 예이 고데기 3장 바리스타 멜키르 하나 자 흐름탔죠 연속갑니다 탔어 흐름탔어 흐름탔어 50회까지는 무조건 가야돼 일단 그래도 나오든 안나오든 음음 세게 자 용녹스 백룡 5개 오야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우 아우 개 안나오네 와아 진짜 안나오네 이야아 자 놀라지마세요 벌써 22번 뽑았습니다 벌써어 오 마이너스 6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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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 타라 아 오오오오 6개 하나씩 뽑아볼게요 이번에는 나올거 같은데요 타라 타타타 야타 야아 음 자 25회 역시나 정가구매했구요 와 이거 후산은 개 이쁘네 빅토리아니야 제인 아아 와아 자 다시 보아보죠 세장 오오오 스페셜도 많이 안나옵니다 자 26번째 27번째 스물 7번째입니다 네에에에어얻 어흑 알르바이트 두마리 4개 f! q 하이가 이거야 f haha Ź 예예 돼지 게이크 뿡연 꼬누 와아 자 카리 로즈 유리 아아 와... 지금 요기 입앞까지 나와버렸누 어이씨... 밍밍... 쓰레파... 고노... A상자 한번 까볼까? 자 마일리지 가보죠... A, S... S는 탈 안나오거든요 일단은... 어때... 아이씨... 어이씨... A는... 에이씨... 다시 뽑습니다... 자 20번 남았습니다 50회까지 일단 50회까지만 가는걸로 하죠 아... 나오... 안나오... 나오질 않으니까 이거 뭐... 으으...C... 3개... 자... 자리... 유이... 글러브... 조커... 아... 풀이네... 자리비우고 오겠습니다... 자 나머지... 가도록 하겠습니다... 18회... 18회 남았네요... 예? 가시죠... 자 자리를 말끔하게 비웠는데... 이번에는 좀... 자리 비웃만큼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... 역시 안나오구요 세마리 자 리나 베카 카이 스페셜도 잘 안나옵니다 이번 확률 아니면 제 계정만 이러는건지 또 댓글에는 또 어... 댓글이 있겠지? 자 다섯개 쭈호우 예 자 다시 가보죠 세게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제 하나 나와줘야 될거같애요 벌써 40번 뽑았는데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스페셜도 3개밖에 안났어요 물론 꾸데기로 오오! 드디어 타라 한번 나왔나오오 빨간색깔 타라 가능성있습니다 가능성있어요 한 번은 나와야지 하나만 남았는데 이거 엘리션 느낌인데? 엘리션 느낌인데? 아 룰로네 세알 못 어휴 시 기대야 내가 잘못이지 자 말이지 A A 안할게요 그냥 그냥 바론 리나 베가 8에 남았습니다 오오 스파이크 좋아요 스파이크 스파이크 좋아요 어? 예? 스파이크 좋지 스파이크 화이팅 자 3개 아론 밍밍 와누 3장 자 첸슬러 에클로프 레이첼까지 좋습니다 5개 남았고 스페셜 좀 나오고 있는데 아 제발 와 플라틴까지 자 일단 오 아멜리아까지 오올라올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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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가자 카레로 카르마 가자 가자 3번 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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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좋아 첸슬러 이정 아 좋다 말았지 오 5개 와 스페셜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오오 이번에도 와 이거 누구세요? 아멜리아이가 아 아 이 자리 많이 나오네 음 스페셜만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택권 프레아 가야되는데 자 유리알리 구비 야이 개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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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용 장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개 준비해놨고요 네 타라 프레아이런 애들 한번 나올 수 있을지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우 네 아랑 어 노사모 자 아랑 노사모 야 없구요 없어요 계속 없습니다 와 진짜 빨리 털리겠는데 이거 와 아랑 노사모 프레아 거랑 예 타라 거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아니요 야 일단 엄무해 와 없습니다 없어요 안나왔어요 방패 방패 안나와요 와 아랑 아유 없어연 없습니다 이거 뭐 나오는 소리 같은거 없나 없더요 내가 소리 계속 내야되나 오 아유 없더요 타라 건 아예 안보이네 그냥 어 아예 안보입니다 지금 12만개짼데 아예 안나오고 와 아예 안나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땡땡 없어 아니아니아니 없어요 허 어우씨 패드림 날릴 뻔 없더요 응더요 아 안나오네 프레아라도 나오면 좋은데 워 워 타라 거다 타라 거 나왔다 세번째 공개 3 2 1 아 아 까비 왓 또 갑니다 자 없구요 자 이번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없어요 저는 일단 프레이아랑 타라가 필요합니다 두개 둘중에 하나 둘다 나오면 좋고 아 일단 없고 아랑 노사모 오 프레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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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3 2 1 프레이아 아아아아아아 야꼼씨 띠용 받ў 왓더팩 그리 아시죠 어 오와 노요 오 cereal 쫌 아무것도 Cathy 하는 에 Ac palm 이건 없어요 없어요 없다 없더요 오! 나왔다 나왔다 타라 나왔다 확인 제발 부탁드립니다 타라 제발 타라 아아 막기깝이 자 이번엔 조합입니다 조합으로 나올 수 있을지 요건 무조건 3원만 나와요 바로갑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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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3호 아아 엘리시아 헬레니아 클레미스 자 또 모았습니다 예 조합으로 갑니다 이번엔 나도 떨지 조합 가자아 조합 조합 제발 아아 유리 아탈 스핀아 다시 뽑으러 가보죠 자 또 조합 갑니다 이번에 조합 어떨지 제발 제발 조합에서 연이 풍현 하아 다시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우 제발 아아 안나왔습니다 조합 제발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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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녹스 35 이야 이 개샤이야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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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